월정사와 구룡사 등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가 다음 달 4일부터 폐지됩니다.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보와 보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산하 65개 사찰에서 더 이상 입장객들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고 해당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지원할 예산 419억 원을 확보했고 도 내에서는 월정사와 구룡사, 신흥사, 낙산사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전망입니다.